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서규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규록곡 팟캐스트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섯번째 손님은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사람일거에요 아마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음악을 하면서 내가 대중화교에 어떤 길이 있을까 생각을 할건데 어떠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팽 최진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먼길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되어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되게 좋은 어떤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자기가 난 누구 뭐할거에요 되게 변화해 보여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팽 최진일님 현재 유튜브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팽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일단 광고 음악도 하셨고요 광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음악 하셨고 했습니다 이제 같이 작업했던 아티스트 분이 제가 쭉 나열해보자면 임창정씨 소향 러블리즈도 했고 아스트로에도 했고 성시경씨도 했고 최루씨도 했고 장근석씨도 했었고 그 외에 또 몇몇 또 빠진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가수 이 정도 분 있으시고 콘서트 콘서트 공연 음악을 제가 딱 보고 아 이분 섭외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아이유 공연 아이유 콘서트의 이제 음악 감독 인가요? 전체 음악은 아니고 아티스트 분의 음악들을 제외한 공연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음악들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노래 빼고는 전부 다 그렇죠 공연 전체를 다 하셨습니다 아이유 여러분들 아이유 공연 티켓팅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 아시죠? 이분은 프리패스입니다 네 에픽하이 공연 음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거 이런 것도 아마 콘서트인 것 같아요 넥슨 쇼케스트도 하셨죠?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 음악을 또 맡아가지고 작업했었습니다 그거 쇼케스트 공연하는 거 제가 저희 이제 엔지니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로스트 아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거 음악을 하는데 그거를 꼭 갖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니까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꽤 크게 했던 공연 네 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은빈씨 어 뭐냐 그 팬미팅 같은 공연 음악감독도 하시고 게임도 하셨어요 게임 게임 이제 메이플스토리 하셨고 그리고 이거 혹시 맞나요? 스페셜포스 맞나요? 네 스페셜포스 또 보면은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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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붉은단심 산의 맛섬 루이벨라 문셰프 뭐 이런 것들도 하셨고요 엄청 조사가 철저하시네요 네 나름 또 이렇게 제가 또 좀 해왔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영화음악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화음악을 그물 이라는 영화음악을 또 하셨었고 또한 뮤지컬음악 같은 것도 하셨었고 이런 식으로 진짜 다방면에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질문 드리자면 그래도 나의 메인은 뭐다라고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메인이라고 하면 저는 영상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드라마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영상음악인 것 같아요 저는 콘서트에서 작업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영상음악과 되게 비슷한 결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출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음 영상음악 영상의 대부분 모든 걸 다 다 하시겠네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뭐 앞으로 이야기가 쭉 나올 거지만 우리는 스트링 편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쪽을 할 수 있다면 이만큼 내가 무슨 음악일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 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작곡가 같은 경우는 곡을 쓰고 파는 일을 하고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마디로 아 이거는 음악을 하겠다는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그래도 잘 했죠 저보다 더 자세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요 음악을 하고 그리고 피아노 치고 스트링을 조금 할 줄 아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마치 20대 중반의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고민을 할게요 어떻게 제 처음에 음악을 좀 시작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지요 음악은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했고 입시 준비를 해서 그냥 클래식 작곡가에 갔으니까 아 클래식 작곡가에 가셨었구나 네 네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근데 그때부터는 미디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미디가요 미디 공부하고 주변에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 알리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단편 영화 같은 단편 영화 학생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 저도 학생이었고 그런 식으로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학생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 음악을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시작을 했었고 클래식 전공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피아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됐었을 거고 클래식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벤져스 카피한 거 아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스트링도 잘해야 되고 미디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미디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미디는 그냥 진짜 대학교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 강남 강남 실용음악 학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배우다가 개인 레슨도 받고 아 따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따로 이렇게 배웠었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꽤 오래 하셨죠 미디어? 네 미디 오래 했죠 미디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어벤져스 여러분들은 꼭 한번 제가 링크를 안에 놔둘게요 어 진짜 이거는 뭐냐 마블에서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필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해도 제가 항상 동생들한테 스트링만 사려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친구들 단편영화를 넣다가 내가 음악적으로 어 한마디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한 어떤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되게 우연히 뮤지컬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뮤지컬부터 시작했군요 소위 말하는 입봉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때 26살 때쯤이었고요 그때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보니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뮤지컬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을 했죠 음악으로 이제 돈을 버는 일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 왜냐하면 그전에 친구들 거 영화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진이라 친하니까 하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이제 그렇게 단편 영화들을 하면서 미디 하는 게 이제 조금씩 학내에서 그때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맡아서 하기 전에 미디만 좀 해줘라 지방에서 하는 뮤지컬이었는데 미디 작업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오케스트라로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만났던 연출님 그때 만났던 회사 그런 연이 이제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그 미디 좀 해줘라 라고 했을 때 그 어찌 보면 되게 작은 시작인데 그것이 어떤 시작점으로 됐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뮤지컬로 미디부터 하다가 쭉 가서 아예 그냥 뮤지컬 음악까지 네 그 연출님이 저를 섭외하셔서 본의한이라는 걸 했었고 그때 이후에는 그게 이제 EBS 콘텐츠였는데 네 EBS에서도 한 번 뭐 보자라고 해서 이제 고로케도 이어지고 그 뮤지컬을 제작했던 회사에서도 다른 거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어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꽤 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떠한 입봉? 작부터 그래도 퀄리티가 좋았었나 보다 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음악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날 찾을까요 라고 하면 그 되게 제가 답변해 드리는 되게 어렵지만은 제가 항상 약간 믿음이에요 뭐냐면은 실력이 좋다면은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항상 말해요 만약에 당신이 미디 탑9 댄스음악을 기가 막히게 트랙을 만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정말로 잘한다면은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잘하셨으니까는 먼저 연락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뮤지컬 음악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뭐 우리 콘서트도 있고 광고도 있는데 게임 음악은 조금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또 연결되었는지 와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온 인연들과 소위 말하는 이제 아는 감독님들 혹은 아는 형들 뭐 피디님들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보지 않겠냐 사실 어벤져스 올렸던 거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네 아 얘가 이런 사운드를 잘 만드는구나 게임 음악은 워낙 또 오케스트라 많이 쓰니까 네 그렇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전혀 모르시는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던 적이 있나요 아 거의 전혀 모르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 주시거나 뭐 그런 아신던 분들이 역시 자기의 어떤 작품을 업로드하는 거는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특히나 이제 작곡 쪽에서 제가 좀 취안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 발매곡인데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 그러거든요 아 네 저는 올려라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걸 올리면 이 노래를 못 쓰지 않냐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런 노래를 앞으로 100개는 더 써야 된다고 그거 하나 아까워하지 말라고 앞으로 너가 더 만들면 되지 무슨 순간이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면요 그거를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되게 스티링을 쭉 보면서 특히나 시각효과 같은 게 뭐가 있냐면 큐베이스가 이렇게 쓱 가잖아요 음악만 듣는 거랑 쓱 가면서 듣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악보 같은 것도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클래식에서 배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악보를 거의 쓸 줄 모릅니다 아 네요 그래서 스트링 편곡 같은 거를 녹음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악보 하시는 분한테 돈 주고 맡깁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 그것도 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rbw에서 스트링 녹음할 때 네 네 네 한 적 있었어요 앨범 나올 때 이제 케이팝을 스트링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발매하는 앨범들 아 그런 앨범이었구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디가 아니라 리얼 녹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악보를 만들어서 녹음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죠 네 미디로 시퀀싱은 일단 다 하고 네 아 다 하고 다 하고 이제 소통 충분히 한 뒤에 네 영상음악 이게 멋있는 일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하고 그러면은 콘서트 네 요것도 한 아시는 분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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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콘서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네 할 때 만났던 연출님이 네 또 같이 시간이 지나고 네 되게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네 하게 된 작업들이고 네 그때 연출님이 그 콘서트도 연출하시고 아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죠 되게 어 그리고 자 드라마음악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 OST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영상음악이지만 드라마 OST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또 송이니까는 네 살짝 다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또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소개받아서 했던 건데 응 처음에는 제가 작업하는 거를 이제 아는 분들이 내가 아는 또 어떤 감독님이 네 좀 스트링 편곡하고 이런 친구를 찾고 있다더라 너 한번 음악 보내볼래 그래서 네 막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감독님이 사실은 대중가요를 하는 분이셨던 거고 아 지니라 국 한번 같이 만들어볼래 해서 이제 또 곡이 팔리게 되고 오 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최팽님은 퍼스널리티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 함께 연결이 되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이 별로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게 사람이 얼마나 나이스한가는 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항상 저도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막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을 사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가 사실 오늘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다 인맥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이면 이대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인맥이를 하셨는데 당연히 실력 동반은 당연한 거고 특히나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래야 왜냐하면 멜로디야 어찌 보면 좀 주관적인 거라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사람만 다른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나오고 안 나오고 너무 극명하잖아요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실력이 좋은 건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좀 알게 되었고 이제 조금 더 제가 한 그 최팽님이 하셨던 많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음악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공연 음악 지금 지니님께서 하는 음악은 메이킹하는 거잖아요 아 네 좀 어떤 어떤 게 좀 힘들었었고 어떤 게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유 공연을 예로 들어보면 어 오프닝 같은 장면이 사실은 제일 보통 제가 하는 일 중에서는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오프닝 오프닝이 어떤 거죠 공연의 정말 시작 이제 관객들 입장하시고 암전되고 나오는 첫 음악 아 그런 거 아 보통은 그거 그냥 그냥 음악 그냥 트는데 아 예 좀 이해했습니다 어떤 건지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 밴드가 있으면 그 사운드가 사실은 그냥 어디서 찍어온 것보다는 훨씬 빵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비용을 써서 이 장면을 만드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또 원하는 연출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이제 저를 캐스팅을 하셨던 거고 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좀 빈 땅의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컨셉만 듣고 상상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암전이 되고 그 또 아이오씨는 공연장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띵까 띵까 이런 음악 나올 수는 없고 스케일도 좀 커야 되고 네 그리고 일단 작업실에서 듣는 환경과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겠다 그건 완전히 생각 못했던 거다 거기는 홀이니까는 엄청난 홀이고 울림도 되게 심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할 게 되게 많고 네 특히 이제 첫 곡 첫 곡을 잘 열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디렉션이 뭐 레퍼런스 같은 게 아주 정확할 때도 있고요 네 되게 그냥 느낌만 주실 때도 있고 연출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저도 공연음악을 하면서 배운 거는 음악적으로는 난 넘어가고 싶지만 기계 장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 맞춰줘야 된다 벌어줘야 된다 아 그 벌어주는 것도 네 음악 만드는 데 신경 써야 되는군요 네 이번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라고 제가 하나 한 게 그것도 오프닝을 제가 만들었는데 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네 이제 음악이 딱 끝났어요 짠 끝나고 이렇게 짠 이렇게 열리면서 끝나는 건데 리프트가 올라오는데 한 10초에서 15초가 걸린다 네 이동하는 음악이 계속 가야 됩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수정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다른 부분이죠 대중가요랑 완전 다른 그러면은 이거를 음악을 또 총괄하시는 연출님도 리프트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도 다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계산을 완전히 해서 저한테 디렉션을 주시죠 야 이거는 진짜 디테일한 일이다 완전 디테일한 작업을 서로 수정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리허설 같은 데 꼭 틀어보고 급하게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공연장은 당일날 가고 보통은 전날까지는 작업실에 대기합니다 리허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 멋진이라 리프트가 5초도 걸릴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와 진짜 힘들다 오프닝 음악도 되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악 그 노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 네 그 사이 막과 막을 이어주는 음악이라거나 네 네 어떤 시스템 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노래 말고 그냥 뭐 무대장치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레이저 쇼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그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른 장르도 조금씩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레이저 같은 거 나올 때 스트림 같은 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얼추 가능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이유 월드 투어였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음악을 그대로 가지고 다 도는 거죠 그 세팅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했던 게 사실 이게 완전 공연 중인 공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치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수정하러 가셔야 되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야 여기 뭐 뉴욕인데 여기는 리프트가 5초 빠른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보니까요 딱히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 네 뭐 아예 안 하거나 안 하거나 혹은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 정도까지 네 그리고 오프닝 음악도 있고 중간중간 음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음악 같은 경우도 있겠다 그렇게 네 마무리는 거의 안 해봤어요 마무리는 그냥 보통 아티스트 곡에 네 그러면 에픽하이나 아이유나 이런 공연 콘서트가 보통 얼마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음악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는 그 노래 시간 자체가 왜 작곡은 보통 대중음악은 뭐 3분 요즘은 2분이기도 하고 아 네네 그런데 총 음악이 공연 하나 하는데 보통 오프닝은 2분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분을 넘지 않았던 것 같고 넘으면 좀 지루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2분을 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이사이 들어가는 음악은 너무 다른데 뭐 한 10초 20초일 때도 있고 아 10초 20초일 때도 있고 뭐 조금 더 길 때도 있고 네 뭐 아예 완전히 한 10분짜리 영상을 틀어야 되면 이제 그거 맞춰서 작업할 때도 있고 10분짜리 영상은 지금 조금 예를 들어 이런 거겠다 상상을 해볼게요 뭐 어떤 아티스트가 데뷔 때부터 했던 모습을 쫙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감성 돋게 뭐 이런 음악을 만들고 그거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신나게 한번 달렸으면은 발라드 씬으로 가기 위해서의 전환 불러주고 네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겠네요 네 가서 보면 재밌고 이제 작업할 때 아 작업할 때 똑같죠 누구나 다 네 같은 마음으로 네 아마 뭐 지금 에피카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 공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정을 한다고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예전에 잭스키스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잭스키스 음악을 언제부터 하신 거지 잭스키스가 그 YG에 돌아왔을 때의 아 그때 첫 콘서트 네 네 네 네 그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합창단 80명을 녹음을 했어요 완전 강단 같은 데서 아 네 네 왜냐면 뭘 좀 틀었어야 돼가지고 네 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뭐지 커플 네 네 네 그 떼창하는 거를 이제 합창단하고 같이 하는 뭐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거 연습 대학생 합창단 분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네 이틀 정도 했습니다 이틀 정도 연습하고 네 거기서 녹음하고 아 그런 거 되게 생소했거든요 이렇게 아 그 앞창단 한 걸 녹음을 해서 그거를 써야 됐었던 거군요 네 네 네 제가 제가 잭스키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 아 네 HOTV도 훨씬 좋아했거든요 진짜 네 네 네 그걸 다 이제 못 끼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렇겠죠 살짝 틀어놓고 네 살짝 틀어놓고 그런 게 되는구나 또 처음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허설 가서 구경하면은 연출님들은 그거를 다 관장을 하시니까 네 몇 초에 콜 드릴 테니까 합창단 나오세요 하면 이게 뭐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맞아서 어떤 타이밍이 돼서 다 같이 노래할 수 있게 이런 거 되게 재밌게 구경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는데 와 연출님도 대단하시다 와 연출님도 한번 수소문해서 모셔야 되겠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의 전 꿈도 살짝 있습니다 멋있는 직업 같고 되게 보람있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요 느끼겠지만은 이제 불의의 명곡 얘기를 할 건데 아 네네 불의의 명곡 편곡하면은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할 때는 짜증나고 되게 힘들지만은 막상 내가수 올라가서 순임이길 때 아 네 좀 한마음 되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엄청 응원하게 되고 그전에야 막 빨리 퇴근하고 싶고 막 그런데 막상 올라가면은 응원하게 되고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연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분주함 속에서 음악을 하는 게 에너지틱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공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게임음악 좀 해볼게요 네 게임음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음악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실제로 뭐 접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접하면서 하니까는 근데 제가 했던 게임음악은 다 출시가 된 게임음악의 공연 버전 아 공연 버전 아니면은 좀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20년 전 OST를 다시 조금 요즘 사운드로 바꿔서 네 하거나 신곡을 하나 쓰거나 아 신곡을 하나 쓰거나 네 네 네 그러면은 게임을 좀 좋아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봤습니다 제가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셨다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게임의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메이플스토리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메이플스토리 이름만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섭거나 뭐 되게 하다는 게임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 사운드가 조금 더 라이트해지고 막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했던 거는 또 의외로 되게 강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게임에 어느 정도 관심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저 스페셜 볼스토의 게임 음악은 기억납니다 아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대기방에 있을 때 팜팜팜 기억납니다 넥슨 쇼케이스 공연 당연히 그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쪽 OST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네네네 요새 게임 음악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그거 이제 완전히 오케스트라 실현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공연하고 그런 팀들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실 게임 회사 면접도 본 적 있었어요 아 그 게임 회사 음악으로 작곡가로 지원해서 떨어졌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면접장에서도 되게 가르침을 좀 받고 왔죠 이를테면 게임 음악과 영화 음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뭘까요? 그냥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오래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게임 음악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면접관께서 그래서 내가 마을에 있다가 어떤 던전에 들어가면 그 음악이 좀 이어지기도 해야 되고 던전 1층에서 2층 3층 4층으로 내려갈수록 음악이 점점 빌드업은 돼야 되지만 얘네들이 서로 이어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음악 외적인 시스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이런 차이점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이거 게임 음악이면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게임 음악에 음악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의 저작권 스페셜 포스 할 때 저작권 그게 등록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게임 회사 기속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피파나 위닝일레븐 같은 거 할 때 음악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 음악들이 저작권이 회사로 기속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시불로 곡을 회사에 주고 파는 그런 저작권까지 파는 개념이들 하더라고요 대신 단가가 조금 높이 잡아주고 네 단가가 좋고 하지만 저작권은 근데 실현자는 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 실현자가 등록이 돼요? 실현자는 등록을 해주시고 실험자도 괜찮겠다 실험자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게임 음악 같은 걸 보면서 되게 엔지니어분들 제 주위에서 엔지니어분들이 게임 음악 쪽으로 많이 빠지나 하더라고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때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게임 음악이 게임 회사가 대부분 다 자금력이 조금 넉넉한 회사가 많아가지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보니까 방송 지금 제가 체크해 봤었는데 아바타 싱어 불의 명곡 퀸덤 이런 것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아는 지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셨었는데 여기 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이 스트링이나 그런 거 였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완전 대부분 그냥 다 편곡 다 편곡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벤져스도 있고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하면서 항상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드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연주를 하든지 간에 드럼이 있으니까 박자가 딱 떨어지는데 스트링 같은 경우는 박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휘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드럼 편곡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곡가보다는 덜 하셨을 건데 이런 어떤 방송 편곡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네 사실 라이브 밴드가 염두된 작업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되게 어려웠던 작업은 러블리즈 퀸덤 때 했던 굉장히 거의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원래 작업을 굉장히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거의 한 달 정도 수정을 했었고 네 퀸덤 라이브 밴드가 없잖아요 없죠 없어서 다 찍어야 되니까 전 끝까지 다 찍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곡을 네 사실 그런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아티스트 분들이나 회사에서는 비슷하게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또 하니까 되네요 또 네 시간을 오래 쓰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요즘에 젊은 젊은이라면 또 꼰대 갔다는 말 이제 막 음악을 막 하려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자기 하신 역량의 최대한을 오히려 넘어서 더 한 번 하는 어떤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이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의지의 의지와 열정을 넘어서는 뭔가를 써야 될 때 그것을 쓸 수 있으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예전에 그렇게 뭔가 한 달 동안 한국을 찾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봤다면은 그걸 아마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불효의 명곡 같은 거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수 애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회사에서는 나갈 때마다 마이너스 나는 건데 마이너스 나는 건데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나가는 건데 좀 잘해야 되니까 엄청 좁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 시달리면서 한 3, 4일 정도 엄청 시달리면서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되게 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프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내가 나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 받았으면 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프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금까지 많은 일 어떤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적성에 맞고 제일 편하고 어떤 것 제일 힘들어요 제일 편한 건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상음악 영상음악은 되게 신기한 게 하면서 아이디어가 더 생각나는 쪽인 것 같고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영상음악 게임 네 그리고 드라마음악 드라마음악 영화음악 영화음악 네 하면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잘 풀리는 순간 같을 때는 네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좀 생각은 너무 많이 나는데 내 손이 좀 느려서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저 그렇게는 안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악기도 불러야 되고 소리도 맞춰야 되고 영상음악이 저한테는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역시 제일 어려운 거는 대중음악 특히 아까 직전에 말씀하셨던 리듬 파트 리듬 파트 정말 너무 어렵고 그런 거 어렵고 그리고 보면 미연 씨가 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의 OST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뭐냐 좀 하긴 어렵진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멜로디와 가사가 들어가니까 할만하셨나요 성시경 씨 곡도 쓰시고 그랬던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이었는데 아 오케스트라 편곡이었군요 네 어려웠고요 가사 쓰는 게 저는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아서 네 가사가 더 어렵죠 네 가사 쓰는 거 어렵고 멜로디는 오히려 괜찮은데 멜로디는 사실 좀 이렇게 나오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타고난 스타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쉽사리 바뀌지 않더라고요 멜로디를 쓰는 어떤 습관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막 아마 어릴 때 들었던 음악 맞아요 에서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0살 전까지 네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이제 노래 송 소위 말하는 그 노래 작업을 할 때 순서가 되게 다르다라고 진짜 전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순서요 그러니까 영상음악이나 BGM을 만들 때는 네 곡을 좀 이렇게 수직적으로 쓴다 그래야 되나 그냥 앞에부터 풀면서 편곡도 다 하면서 네 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스케치 먼저 해놓고 나중에 편곡할 때도 있지만 네 그럴 때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냥 그 노래 작업 송 작업들은 네 어느 정도 확정된 송 폼과 멜로디가 좀 존재하고 네 그런 게 정리를 동시에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하고 녹음하고 드럼 베이스 녹음하고 건반 다시 치고 이렇게 좀 쌓여가는 뭐 그렇죠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식의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도 되게 신기했었고 제가 느끼기 어떤 일을 할 때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세요 가장 오래 걸리는 거는 역시 역시 대중가요 쪽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링은 빨리빨리 이제 잘 하실 수 있겠다 많이 하셨으니까 실용음악과를 나오신 분들과 별개로 사실은 클래식 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음악 일을 클래식 음악이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신 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이제 뭐 뭐 댓글에다가 저 클래식 학과에서 나와서 피아노 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요 어떠한 좀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머릿속으로 확 스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대중가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한 3년 정도 데모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대중가요라는 걸 처음 알고 나서 네네 3년 정도 데모를 그때 공부했던 것들 그때 익혔던 뭐 시퀸싱의 스킬들이나 어떤 사운드의 지식들이나 그런 게 지금 오케스트라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네 그때 오히려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파트를 연습하면서 그렇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뭐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그때 한창 3년 동안 많이 했을 때 할 때가 몇 살 때 그게 저는 20대 후반대였어요 20대 후반대 20대 후반대 한 28부터 34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있을 것 같은데 리듬 같은 거를 찍으면 그 이후에 그거 시퀸싱 다 해놓고 루프 같은 거 하나 덧대기 덧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줘야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잘 붙기도 하고 살아있죠 그런 거를 스트링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스트링에 이렇게 스타카토 부분이 이렇게 자작자작 나와요 그러면은 드럼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던데 이걸 현에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신스 스트링 같은 거를 레이어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루프 같은 거를 하나를 또 대본다거나 이러면 노하우인데 네 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대중가요를 공부해보지 않았으면 전혀 못해봤을 행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보컬 그 리버브 확 걸어가지고 다시 리버스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현으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오케스트라만 공부했으면은 하지 못했을 짓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다 적용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너무 재밌다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네 저는 화성화 공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론 기본이겠지만은 뭐 공식과 아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20대 후반 때 많이 빡세게 혼자 한마디로 덕후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걸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다 적용이 되고 그거 갖고 지금은 어찌 보면 밥벌이를 한다는 말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그 나이 때 엄청 많이 연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봐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장르를 한번 해보시는 내가 잘 못하는 분야에도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같이 클래식을 한 분들은 역시 협업과 녹음 아 협업과 녹음 반드시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사실 클래식 작곡과 정말 혼자 공부하는 걸 4년 내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 작곡가들의 악보를 공부하고 내 속으로 자꾸 파고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고 꼭 쓰고 공동 작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고 사실상 없고 그렇 네 네 사실상 없고 제가 정말 문화 충격 받았을 때가 처음 기타 녹음 했을 때는 그냥 입 완전히 이렇게 벌리고 그냥 구경하다가 왔던 것 같거든요 왜요? 그냥 뭐 너무 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아마 코드만 있고 그냥 임프로비제이션 같은 거 막 하니까는 저 진짜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연주를 왜 맡겨 내가 찍으면 되지 요새 얼마나 좋은데 잘 나오니까 내가 찍는 게 내가 원하는 노트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라고 진짜 20대 후반까지 믿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음해보고 연주자들의 또 저한테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네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 조율을 잘해서 잘 만드는 게 진짜 실력 아닌가 라는 생각 요즘에도 하고 있고 네 그럼 제일 첫 번째 많이 만들고 20대 후반 될 때 많이 만들고 두 번째 협업을 하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는 어떤 그 피아노랑 스트링을 하시는 분이 지금 해외 런던에 계시거든요 그 분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면 사람끼리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해외에 있다거나 그렇게 만나지 않고는 확장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파일을 주고 받더라도 결국에는 만나서 무엇인가 하고 계속 계속 이어지니까 아 그렇군요 요새 온라인 작업을 대부분 하지만 또 가서 보는 게 엄청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것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백병동 화성학 그런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때 뭐 5도로 가면 어디로 가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실제적으로 스트링을 찍을 때 그렇게 안 가시나요 네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딱 했을 때 소리가 딱 어? 뭐지? 하는 어떤 그게 느껴지나 봐요 소리가 네 근데 그거를 지켜서 하면은 사실 보통 이제 스트링 편곡은 대부분 거의 후발 완전 마지막 차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완전 벗어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배웠던 어떤 화성학적인 풀리들에서 많이 벗어나게 하진 않는 편인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부딪히고 뭐 이렇게 중간에 너무 많은 악기들이 있고 이러면 그걸 다 이제 피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벗어나게 많이 하고 있긴 하죠 그러면 대중음악을 들으면은 스트림 발라드를 들으면은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화성학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이 들리나요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올린밖에 안 들리니까 들으면은 그러니까은 그런 것들이 막상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은 미디 스트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다지 신을 쓰지 않고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게 딱히 전문가 입장에서도 잘 들리진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좋으면은 못 느끼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도 그 상황에 맞게 그걸 좀 풀어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광고 같은 거 음악도 하신 것도 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짧잖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떤 특이한 점이 있으셨는지 광고음악은 되게 컨펌의 과정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짧은데 오히려 컨펌의 과정이 많아요 정말 컨펌의 과정이 많다는 게 여러 사람한테 컨펌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수정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수정도 많고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물론 제가 느꼈을 때 평균으로 보자면 먼저 연출하시는 분 감독님하고 하고 광고주 광고주로 바로 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광고를 제작하는 대행사에서 하고 다시 또 제작사에서 한 번 더 컨펌을 할 때 있고 그 이후에 광고주 컨펌을 해야 되고 심할 땐 이렇게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심할 때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네 광고 저는 광고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광고음악 같은 경우는 근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듣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냥 좋아해야 되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어? 이거 뭐지라는 게 아예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통과 저는 거의 정 정도 위치 갑을 병 정해서 거의 그 정도의 위치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광고음악을 하면 그랬군요 그래도 광고음악도 재미있으시고 괜찮으세요? 아니면 광고 잘 나오면 잘 나오면 좋고 언제든 큐버즈라는 인스타그램을 전용하고 있죠 제가 밑에 띄워놓겠습니다 큐버즈 밑에 더보기란을 넣겠습니다 거기서 뭐 스트링 같은 것들을 얘기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저희 AI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 그림 같은 것들을 지브리 컨셉으로 컨셉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는 음악 쪽 음악 쪽을 지금 못 해보고 있는데 음악 쪽도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저도 AI 때문에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를 다룰 줄 모르면은 직업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위기감을 사실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코드만 찍으면 스트링 편곡이 코드랑 키랑 템포를 찍으면 나오려나 스트링이 나올 수도 있겠다 AI 같은 게 진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좀 수정할 수 있게만 해주면 정말 정말 큰 무기가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미디로 미디로 딱 나오면 이러면 나올 것 같은데 미디로 나오면 그거 수정만 조금 할 수 있게 하면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와중에 만나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 그림 만드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라스코라는 사이트에서 원래 제 그림은 제가 알기로 미드전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사이트가 너무 많고 저도 모르느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의외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할 때까지 계속 명령을 조금씩 명령을 조금 바꿔서 다시 뽑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음악 쪽 AI를 공부를 좀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BGM 같은 거 사실 이렇게 BGM 그런 것도 있나? 네 굉장히 있는 것 같던데요 보컬이 없는 그냥 리듬만 나온다는 거나 분위기 쳐주면 이렇게 되게 센티멘탈 이런 거 하면 좀 찬찬한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원래라면 원래라면 그런 것들 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아트리스트 그런 데에서 맞아요 구독을 하든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나한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요새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수정 수정이 포인트이긴 하겠다 그 위에 내가 뭘 더 찍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뛰어들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영화를 한 번 찍는다고 하면 아니면 드라마를 하나 한다고 하면 드라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AI 때문에 직업을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쓸 줄 알면 사람 인원도 엄청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작업 속도를 엄청 빨리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곡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보컬 쪽이죠 아 네네네 그 뭐가 있다고 하던데 굉장한 게 이제 보컬 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영어로 한다면 가이드를 영어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남자와 여자 가이드를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가 노래를 키를 높여서 가성으로 이렇게 불러서 영어로 한다면서 잘 부른다면 그거를 여자로 바꾸면 그냥 깔끔한 외국 팝 가수가 한 명 나옵니다 그렇게 가이드 쪽도 많이 조금 지금 되고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음악 분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컬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집어넣으면 보컬 따로 분리되고 피아노 따로 분리되고 드럼 따로 분리되고 그 외 나머지 분리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AI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너무 편하죠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음악을 한 번 MR를 넣어봤어요 분리를 한 거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AI의 발달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무조건 해야 이런 것들이 나이가 어릴숙 자라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한편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20대 초중반을 생각해보면 난 AI랑 싸울 일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미디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했을 때 이제 내가 만든 정말 한 달 동안 해서 만든 결과물이 얘가 한 AI가 만든 30초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최근에 저도 무슨 어플로 봤었는데 노래가 다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1절까지 보컬까지 다 해서 그래서 최근에 김영석 작곡가님 인터뷰한 거 봤는데 어떤 콘테스트에서 1등에서 줬다고 그게 실제로 저도 그걸 어플을 딱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어디 콘테스트나 예를 들어서 이마트 롯데마트 음악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되면 가성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사실 이거는 저작권 쪽이 해결되는 게 저는 최소한 3, 4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법적인 것들이 이 AI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게 AI 흐름이 돌이켜보면 1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브루노마스가 뉴진스 하이포이 부를 때부터 AI가 어? 뭐지? 라고 딱 생각이 들었는 게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지금부터 훨씬 더 깔끔하게 많은 것들이 발전할 텐데 이거를 놓치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공부를 잘 해봐야 되겠네요 큐버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큐버지는 순항 중인 것 같습니다 순항 중 거기서는 어떤 거 주로 하죠? 거기서는 그냥 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그리고 요즘 이제 쇼폼이 워낙 대세라고 하니까 짧게 30초 20초 안에 아주 간단한 지식들을 전달해 드린다거나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그냥 다 열어볼 수 있게 미디트랙 멀티트랙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올려서 링크를 링크를 드리죠 여기서 받아서 사용하셔라 지금 보시면은 최팽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조금 열려 있다거나 열리는 걸 떠나서 빠르신 분 같아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해서 자기 포토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런 것도 하셔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분명히 장기적으로 나에게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회사를 계속 쇼업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걸 잘 못하니까는 저는 이제 유튜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너무 힘들죠 사실 근데 그걸 되게 잘하시는 분 같다 여러분들 큐버지 인스타그램 가시면은 거기 들어가서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요즘에 저는 이런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하자면 요즘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를테면 너의 구독자 수가 뭔가 어떤 하나의 증명이 되는 시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겠죠 그냥 이런 거에 좀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특히 쇼츠로 보다 보면은 그런 걸 잘해요 잘 꾸며서 잘 나와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를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되게 멋지시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에 관해서도 되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직 이 사람은 많이 지금 배워야 되고 열심히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하네 아 이거 좀 순석 좀 안 맞는데 라는 사람도 사실 있고요 그게 이제 이제 광 브랜드 셀프 브랜딩 유튜브에도 너무 많으니까 셀프 브랜딩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이제 반대로 부정적 효과가 상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지금 뭘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못 찾았어요 다만 다만 시작을 해본 거고 시작을 해본 거고 그게 아마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나 자신을 알리고 좀 보여주고 싶다는 어떤 본성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가장 가장 흔히 그런 걸 관종끼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게 처음이지만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시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성공하는 거고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려지는 거고 반대로 1을 했는데 10으로 뻥튀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그게 돌아오지 않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되게 그런 걸 빠르신 분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것도 얘기도 했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악보 같은 것도 다 올려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엄청 큰 공부니까는 저는 이제 어릴 때 음악 했을 때 유튜브라는 게 사실 잘 없었으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스트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공연 콘서트 이런 강의 강의 이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강의 계획은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아마도 스트링 오케스트라 쪽이 되지 않을까 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엄청 잘 될 것 같은데요? 잘해서 하면요? 제가 연습을 좀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요? 어떤 연습?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 어떻게 말을 풀어가서 뭐 두 시간이면 이 두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뭐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요새 하고 있고 챕팬님 그런 거 안 오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연락 안 오셨어요? 온 적 있었는데 뭔가 성사돼서 끝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조금 넘게 얘기했는데 혹시 같은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했다든지 클래식 학과 졸업했다든지 지금 영상음악 쪽으로 빌드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조언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십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장르도 좀 봐보시고 다른 장르를 해보고 반드시 협업해보시고 왜냐면 요새 사실 오케스트라 가사하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혹시 어떤 거 쓰시는지 물어보는 게 실례일까 모르겠네요 차차 천천히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걸 쓰는 거죠 그럼요 어디 엄청나게 비싼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건 뭐 제 피셜이지만 너무너무 예쁜 소리로 믹싱도 다 돼서 나오고 오히려 저는 생소스를 자꾸 만져보는 연습을 하시는 결국 다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녹음과 협업 생소스라는 게 생소스 단어가 좀 그랬나요? 예를 들면 보컬의 드라이소스 어쿠스틱 기타의 드라이소스 그런 식으로의 좀 내가 애써서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부딪혀 보는 거 그런 게 제일 저는 왜냐면 제가 그때 받았던 쇼크가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타 할 때요? 네 그랬었군요 녹음실을 많이 갈 건 많이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녹음실을 많이 갈 기회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보컬로금을 많이 가죠 저희는 이제 보통 보컬로금 갔을 때 충격이 노래를 이렇게 못하나 이런 충격을 받고는 이 정도 수위로까지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이드 보컬보다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를 잘하는 요즘에도 아이들 보면 노래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냥 얘기 편하게 되게 하겠습니다 르세라 팀이 지금 되게 가창력 논란이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르세라 팀의 음악을 프로듀싱 하시고 보컬로금 받으시고 엔지니어 튠 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걸그룹인 사람들 보면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뽑아내요 이것은 보컬 디렉터의 능력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대단하고 와 이건 보컬 디렉터를 한 100회 넘게 해봤지만 어떻게 저거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반대로 말하면요 어쨌든 그런 게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실제 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오늘 되게 최팽 최진희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개시켜주신 미연님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미연님도 당연히 이 자리에 오셔야 되긴 하지만 같이 한번 자주 보시지는 못하시죠 언제 한번 제가 같이 셋이서 제가 밥을 함께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